자 오늘은 빈펄랜드 갑니다. 낮잠하면 빈펄랜드 저희는 버스를 타고 갈건데 사돈버스를 타면 빈펄랜드까지 도착합니다 한 20도 전에 놓쳤어요. 먼저 가더라고 나 못탔어 8,000도 두개 물이 많이 있어 나 왔다 잠깐만 버스는 여기에 내려줍니다. 4번 버스 6시에 막차라고 여기서 막차로 출발한답니다 처음에 왔을 때는 싸다고 5시 건가? 근데 그때는 워터파크를 문 닫아 두번째 갔던 때는 또 공사한다고 안해요 나는 이렇게 워터파크를 제대로 놓은 적이 없어 오늘 세번째인데 오늘은 워터파크를 뽕을 뽑아야겠다 우리 티켓 어디서 샀지? 우리 티켓은 마이리얼트립 처음 가입하면 2,000원 무료 쿠폰을 줘더라 2,000원 할인 쿠폰 원래는 88,000원인데 마이리얼트립이 원래 좀 싸게 사더라 1인당 4만 1,500원인가? 1인당 4만 1,500원인가? 그래서 할인해서 둘이서 8만 3,000원인데 2,000원 할인받고 하니까 8만 1,000원 곰돌 Nancy 예에 다 같이 사봤는데 5,000원을 주로 1,500원까지 2,500원 10,000원 2,500원 1,500원 저 옷인데 무릎 입으면 들어갈 것 같아 4, 4, 4, 4, 5, 6, 7, 8, 9, 10 2, 4, 5, 6, 7, 8, 9, 10 아 너무 안고 땡큐 나더 아무도 없네 이게 30분마다 출발한대 에어컨인가? 아니 문 열어놓은 것 같은데 아 좋습니다 보트를 타세요 보트를 이거 깝찌요 깝찌 어디로? 깝찌요 왜? 나와 쏘리 아 안가라 너? 네 아 아 아 배가 운행을 안하는가봐 아 우리밖에 없어서 그런가봐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배불로 타라는데 줄을 안썼어 저 뒤에 엄청 많이 서있는데 나이스 요렇게 배를 타세요 아 아 아 아 되게 무서워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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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ав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일곱이 25분까지 하네 아오 시원해 한글 배웠나봐 아오 이렇게 적더라 아오 무서워요? 두드라이가 천천히 나게 무섭네 와 멋있습니다 멋있다 근데 난 좀 무서워 너 잘 지났겠지 뭐 밖에도 잘 안 보일 것 같아 이거 구멍이 없어서 손을 배밀 수 없네 양반 타볼 만하다 아직 점점은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아오 스토리 로그로 와봐 아 이거 때문에 다니는구나 무조건 저쪽을 봐야되네 이렇게 무조건 근데 너무 무서워 무서워 까붓겨 까붓기가 아까워 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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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원하네 아오 짬 시키기 딱 좋네 근데 좀 올라갔을 때 좀 무섭더라 약간 지릴 것 같았어 으쓱 높은 것 같아 으쓱 높은 것 같아 근데 오늘 발가 다 했네 응 오늘도 빈펄랜드는 이렇게 알차게 놀았습니다 근데 거의 밤밖에 못 놀았어 오락실 안 갔네 알파인 코스터맛 탔네 그게 제일 재밌다 아니 패티를 튀긴 햄버거다 응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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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씨들이 대기하고 있구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